인형 옷 갈아입혀주는 걸 좋아했었어. 새엄마. 새엄마 지금도 예쁘지만 젊었을 땐 정말 예뻤어. 새엄마 기분을 좋게 하고 싶었어. 오늘 반찬은 뭐예요? 엄마.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 받았어요. 잘했죠? 왜 새엄마 기분을 좋게 하고 싶었어? 몰라. 그냥 난 새엄마가 항상 기분이 좋으면 좋겠어. 자 좋아. 이제 조금만 더 옛날로 가볼게. 자 한 걸음 또 한 걸음. 문 열어봐. 학교 다녀왔습니다. 학교에서 내가 돌아왔어. 우경아 네 동생 세경이 왔다. 세경이도 인사해야지. 언니야 네 언니. 세경이가 달라졌어. 뭐라고? 세경이가 달라졌어. 외갓댁에서 세경이가 왔는데 그냥 세경이가 달라 보여. 좋아 잘하고 있어. 조금만 더 옛날로 가보자. 세경이가 외갓댁에 가기 전으로. 자 한 걸음. 또 한 걸음. 문 열어봐. 아 아니, 안 들려. 괜찮아? 오경아?